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 어디에서 필요했는지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큰 꿈을 꾸다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고 100건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린아이들은 왜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어린아이들 보면 인형 사주세요, 레고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이 장난감을 왜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아 부닫지 마이라면 이 정도 장난감은 있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일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파충류내나 오래된 내가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면 즐거울 거야, 이것을 가지면 재미있을 거야, 이것을 가지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것은 너 전화 가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여기서부터 바로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은 소유 욕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백 가질 때, 명품백 가지고 싶어, 행복해 이것보다는 이런 백 하나는 들어줘야지 이런 백 가지면 친구들 자랑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단순한 소유 욕과는 좀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음으로써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을 알고 싶은 본능에 기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음으로써 새롭게 느껴지는 세상을 알고 싶은 본능에 기초한 것 내가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 장난감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다른 거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감동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동 체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이 감동 체험에 의해서 자랑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이 감동 체험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거대해지고 하면 이게 이제 꿈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로봇이나 우주기지 같은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로봇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자연스럽게 꾼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릴 적 로봇이나 어릴 적 우주기지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 감동 체험에서 비롯돼서 꿈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렇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현실은 이런 거야 내 능력은 이 정도까지야 어린아이처럼 꿈꾸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 내 한계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내가 그게 되겠어? 난 그거 못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꾸기도 전에 그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결국 명문대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면 연봉이 높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따서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꾸던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화창에 갈 거야 나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거야 이런 꿈들이 다 사라지고 대기업, 취업, 공무원 합격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이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고 얘기해요 경제 감각을 알기 전에는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바닥에 들어 눕잖아요 그냥 사달라고 아마 가끔 여러분들이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대형마트 가면 왕국 코너 가면 어린아이들이 가끔 떼 쓰면서 바닥에 들어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건 거죠 내가 이거 갖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돈에 대한 생각이나 경제 감각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여윳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고 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소득 수준도 결정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죠? 어떤 비싼 명품 백을 보고서 나는 저거 살 수 없어 난 저렇게 비싼 백은 부담돼 저렇게 좋은 차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사회에 나오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사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해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의 수입이 한계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내가 어릴 적에 꿈꾸던 그런 꿈이라든지 막연한 욕망 순수한 욕망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조금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또 박사 의학 박사잖아요 또 의사니까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원래도 공부를 좋아했겠죠 본인이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에 대한 흥미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쿄 농대를 다니다가 와세다를 정치경제학부로도 편입해서 정치경제학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 기업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맨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호기심이 있으니까 농대에 갔다가 정치경제학부 공부했다가 미국 기업에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활동했던 거죠 심지어는 60을 눈앞에 두고 NBA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NBA 도전할 때 주변에서 이렇겠죠 야 저 나이에 무슨 NBA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NBA 뭐 하러 다 그 나이에서 뭐 한다고 어느 기업에 써주기는 한데 이런 당연히 의견들이 있었겠죠 또 본인도 생각했대요 내 나이에 정말 NBA 유치들이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거죠 어 나 그래도 NBA 따면은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것 같고 기업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고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만약에 이런 호기심이 들었을 때 어 나 NBA 따볼까 내가 NBA 따보면 어떨까 이런 모습에 대한 호기심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없애버리고 야 무슨 내 나이에 무슨 NBA이냐 NBA 합비가 얼마나 비싼데 너 NBA 따서 졸업했어 그럼 뭐 할 건데 너 기업에 써준대 너 나이 이제 60인데 남자들 다 퇴직할 때 무슨 NBA를 따서 뭘 얻다 써먹겠다고 그런 걸 할 거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책의 저자도 야 60이 무슨 NBA이냐 하고서 NBA 도전 안 했겠죠 그러고서 아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아 재미있을 것 같아 NBA 한번 따보지 뭐 안 되면 어때 이런 이제 호기심 이걸 계속 살리는 반영을 갔던 거죠 그래서 도전했고 결과적으로는 해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5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는 괜찮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고요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 상관없는데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뭐 돈을 벌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 나는 이래서야 안 돼 저래서야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바라보면 정말 수만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겠죠 저만 해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 내가 무슨 카메라 찍는 걸 싫어하는데 무슨 유튜브야 나 얼굴 공개하는 걸 싫어하는데 무슨 유튜브야 내가 무슨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유튜브야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하지만 유튜브가 정말 기회가 될 것 같아 어쩌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호기심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매일같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큰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안되는 이의들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수백, 수천, 수만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을 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해야되는 단 한가지 이유 어? 내가 유튜브 한번 해볼까? 어? 내가 공무원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어? 내가 지금이라도 대학 한번 가볼까? 어? 내가 부자 한번 대볼까? 이런 상상 이런 호기심 내 변화된 모습에 대한 호기심 이것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도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기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안의 책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가지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을 소중히 하시고요 그 꿈만 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꿈을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